아, 이게 웬일입니까? 아, 그냥 몸만 오셔도 감사한 거를. 형. 학교 후배. 아, 괜찮네. 황, 이찬, 황, 이찬, 황, 이찬, 황, 이찬, 황, 이찬. 우리가 해 드려야 되는데. 클라스가 좀 틀린다. 프리미어 리그. 네, 이제 더우신데 다들 또 고생하시니까 시원하게 드시고 힘내시면 좋겠습니다. 인성이 된대. 잘하십니다. 잘할게요. 감독님, 한번 가시죠. 야, 얘 프리미어 커피 한번 먹어봐라. 아, 그래, 청포도 씁니다. 저는 프리미어. 프리미어야? 프리미어 청포도 스무디. 이거 언제 이렇게 다 준비했어? 거기다 왜 붙여, 그거. 진짜 생각도 못 했는데. 우리가 손님을 맞이해야 되는데. 아니면 영국으로 저희가 커피차 보내드리면 어떻게. 보내드릴래, 네가? 야, 영국에도 이런 거 있어? 아니, 영국에 없죠. 영국에 없어요. 영국 가서 이거 할까? 커피, 커피차? 아, 진짜 못났다, 선배가. 아유, 진짜. 영국 가서 이거 할까? 갑자기 생각나네. 오늘 MVP한테 저거 유니폼 하나 주면 안 되나? 대박. 유니폼 챙겨왔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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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주려고? 우리 주려고요? 경기 끝나고. 누구 주려고? 항상 MOM 뽑으신다고. 미친 거 아니야? 아, 그거는. 아니, 근데 MOM 형, 난 거의 안 되는데. 오늘, 오늘 감코지도 뛰어도 돼요? MOM 한 명, MOM 한 명. 한 명, 한 벌, 한 벌. 야, 거기다 싸인까지 딱 하면 최고지. MOM 뽑아서 한 명 드릴대요. 설마, 설마 했는데. 오늘 몸도 잘 푸시고. 주피사기로 뛰어서 어시스트 하나 해드려야겠어. 나도 괜찮은데. 형세기 형 갑자기 무릎이 괜찮으세요? 괜찮은데. 아, 진짜 유니폼 진짜 받으면 얼마나 좋다. 진짜 받고 싶어. rudeness 현관분이pping. 아직 여 Snapdragon 8 walls 4,000WPM19分betlacaktlı一個 안사ώных. 저 만큼과 관련해서 어려워드십시오 Lip 1 entrepreneuriet가 감사합니다.